자아 디펙트로 저렇게 고생해서 깨면 뭘 얻나요? 왓처로 케이슬더스를 할 권리를 얻는다 영양미 소녀 왓처 아슬아슬 첨탑 등반기 불 와우 아아 이제 왓쳐 아클 각 20분 사이에 40분 만에 클리어하면 내일도 디텍터부터 시작임 큐큐큐큐큐큐 어림없는 소리 풍배 마키나 생이라 마키나 괜찮을 것 같은데 엘리트 지금 좀 빡셀 것같은 공격 카드가 없어 펜이 사색 격분 생기 격분 마음에 드네 헐킥 헐킥 왓츠 헐킥 왓츠 헐킥 이마순 이마순 오벨 카드 더미 한 장 나오면 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 가능 이역 휴갈김 대행마하기 행위 휴갈김은 좀 거지같긴 한데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디펙트 너무 좋아 하루종일 디펙트만 하곳 디펙트로 이탑곳 디펙트로 세수하고 싶다 이있이 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먹을 게 없네. 노맛. 위갈킴 하나 더 넣을까? 하나 더 쓸 일 있나?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? 현실집에 넣으면 살짝 유효타 늘어나는데 백마랑 같이 쓸 수도 있고 김휘갈 룬피팽이? 개좋은데? 에리트 하나 둘 셋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상점 하나 저기 상점 둘 보면서 제거도 볼 수 있고 룬피라서 엘리트보다는 제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왓츠하 너무 약해 첫 턴만에 못 잡네 두 턴 걸리는 거 봐 왓츠하 너무 약해 왓츠하 너무 약해 왓츠하 버프 해줘야 돼 능숙? 인공물? 세네코 이딴 거 나오면 힘드니까 엘리트 잡으러 가자 쓰레기 이벤트 아 1댐 맞았어 버퍼 있으면 1댐 맞았어 안 막을 수 있는데 비갈김 안 나올까봐 두 장 넣었는데 두 장 다 안 나오는데? 고요함 이때 휘갈김 없었으면 진짜 지랫겠지 이 때 휘갈김 없었으면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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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밥 한 그릇 뚝딱? 괜찮겠는데? 깍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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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배 숭배임 숭배임 관절 부수기 나중에 넣자 지금은 좀 20초 하아아하하 하아아 갱꽃 주얼 기땩 끝 엘리트를 만나 체력이 남은 뒤 이펙트 못하겠네 쓰레기 게임 와천 엘리트를 만나 체력이 깎인 뒤 퍼펙트 못하네 쓰레기 게임 결국 쓰레기 게임이었군 아하! 쓰레기 게임이었구나 어? 돌차 버거니까 돌차 플러스 나옵니다 며틀이오 며틀이오 십사 구 저 인공물 주는 거는 사놓으면은 그냥 어딘가는 쓰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음 왓처가 플랜도 많고 1,2,K가 아닌 건 맞는데 하다보면 추월마요만 고집하게 되는 것 같음 안경디팩트단 예전경사 김 너 디펙트 아니지? 어 못 잡는다 아 엘리트 잡는 데일덴 맞네 상향해야겠네 완어미하고와 상필 2주 2주 할거면은 구복도 있어야 되는데 나오겠지 뭐 백에 지금 1코 명상이 없어서 백이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고 원각이나 열심히 쏴야지 백이 돌아가니 백이 돌아가니 백이 돌아가니 백이 돌아가니 동든 백이 돌아가니 하나 호호호호호 다 괜찮다 사실 뭐가 나와도 상관없음 내 할 바 아닙니다 거대 점액투성이면 아니면 상관없었다 신성보독이다 지배사색으로 끝났죠 역시 왓처야 지배사색으로 끝났습니다 왓처의 약점 맨날 두업해고 다녀서 내 집이 약한 왓처의 약점 맨날 맞는 디펙트는 왜 무적 살까? 이제 뭐 필요한것도 없고 너희들 점탑은 망했어 눈 무 약화 포지션이 왜 자꾸나와 약화 포지션이 왜 자꾸나와 흐로 이렇게 나오면은 빛깎이긴 한데 최대 체력도 워낙에 보존이 잘돼있어서 스테이요 1코 명상 하나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하다 아쒸 실수했다 난 이게 뭐야 4색 하는 턴이 필요해서 한 턴은 줘야 되네 오 화상을 넣었다 아유 이걸 봤네 막상 또 덧네 게임 잘하네 왓쳐 가나요? 왓쳐 가나요? 왓쳐 가나 두 한 턴 더 살려준다 와 45딜 때리는 것 봐 죽을 때 되니까 화상 안넣네 게임 개자랑 전경기 아 마요 줘요 씨 아 마요 없어도 땡 근데 그래도 그냥 줘 세트 매주자 투월 바이오 세트 매주자 고발 회돌 회돌 회돌은 피 좋지 아 코칼 아 아 아니 뭐 뭐함 억지로 먹네 아 같은 그림 맞추는 게임 아니었음 뭐지? 무적벗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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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2. 3. 4. 5. 5. 5. 5. 5. 5. 5. 5. 6. 5. 6. 6. 5. 6. 7. 9. 6. 맞긴함 아니 응 보장이야 인마 개꿀 아 의지잡아 이래서 답답해 그래 이거야 야봉 영코돌차 영코돌차 데카 먼저 잡아야지 아 잠만 수비가 안되는 응 내가 이긴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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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생긴 아 귀찮은 거 나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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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거의 60방어를 해야되네 역시 달팽이다 방어 올리면 그만이야 아 점프 꼴받네 내가 시간을 멈췄다 아하 와 2700섬 같은 능력의 사용자 결국에 없네 괜찮아 없어도 돼 심장클 점프 맞추기 3500섬 아니다 3300섬 강어력 강어력 못 쌓는건 아닌데 되게 귀찮게 쌓아야되네 저지로 올려야돼 뭐 올리면 되지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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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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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군 언제 잡냐 근데 약화 풀고 잡는게 낫겠다 약화 풀고 잡는게 낫겠다 나의 티리벨 기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